안녕하세요. GBS 구민 리포터 김보애입니다. 구로구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스마트 교차로 알림위를 설치했습니다. 스마트 알림위는 교통안전 위험이 있는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시설로 지난해 3개소 인근에 구축이 완료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스마트 알림위 설치를 확대해 나가며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인데요. 안전지킴이 스마트 알림위와 함께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기대해 봅니다.